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삶과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끼리 무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 로마군을 전멸시켰던 명장 한니발 장군은 한쪽 눈이 없는 약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초상화를 보니 역시 자기의 눈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감히 나를 이렇게 그리다니 저자의 목을 당장 쳐라 라고 말하고 화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려간 화가는 덜덜 떨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화가는 한니발 장군의 한쪽 눈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두 눈을 다 성하고 멀쩡하게 그립니다 이번에도 한니발 장군은 화를 내면서 내 눈은 하나인데 어째서 두 개로 그렸느냐 거짓으로 그림을 그린 저 화가의 목을 당장 쳐라 그리고 두 번째 화가도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화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화가는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옆으로 비스듬히 앉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한쪽 눈과 콧등만 그린 겁니다 옆에서 각도를 잡아서 얼굴을 그리니 다른 쪽 눈은 보이지가 않아서 그리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 초상화를 본 장군은 참으로 잘 그렸도다 이 화가에게 상을 내려라 하고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방향과 각도를 잘 잡으면 좋은 쪽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이 아니기에 알게 모르게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을 건드리면 아파합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 미국 말츠 박사는 98%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심코 건네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한 말 때문에 원만했던 인간관계가 평생 원수로 변하거나 소원한 관계로 끝나는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성경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경책에 왜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 인물들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열등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하갈입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생한 여인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하갈의 여주인이었던 사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리아입니다 이 세 여인은 결국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남편을 위하여 사라는 여종인 하갈을 후처로 삼아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서는 결코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갈이 어떠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갈이 언제부터 종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노예 신분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갈은 노예이기도 했지만 이집트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살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에게는 남다른 강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주인 사라의 마음에 들어 후처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분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처녀가 나이 많은 주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복잡한 심리 가운데에서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과 같은 대우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왕비 같은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대우를 받게 되면서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점차 익숙해지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주인 사라에게도 묘한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가만히 있을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후처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내양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먹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달랐습니다 사라는 외양성의 성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사라의 외양적인 성향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따졌다 여보 당신 잘못이에요 하갈이 나를 우습게 여기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갔더니 이젠 뵈는 게 없는 모양이죠 이건 모두 당신 책임이에요 하갈을 소실로 맞아들이라고 한 것은 물론 나예요 하지만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갖고부터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하였는지 여호와께서 가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사라는 능동공격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능동적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받은 만큼 갚아주며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반대로 수동공격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능동적으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수동공격 성향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할 때에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게 되면 속으로는 굉장히 상사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냐면 일부러 시킨 일을 천천히 하다가 끝에 가서 처리를 안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상사에게는 어쩔 수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서 상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갈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갈에게 심어주었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동공격 성향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능동공격 성향으로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으면 받은 만큼 거침없이 공격하고 상처를 대갚아줍니다 하지만 뒤끝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총도 뒤끝은 없습니다 하지만 총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사람을 마음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수동공격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공격을 안 하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동공격 성향보다 수동공격 성향의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갈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갈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신의 주인이 공격을 하니까 하갈은 수동적으로 도망치는 것으로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시련이 닥쳐온 것이죠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임신 우울증이 더해지고 외롭고 우울해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외롭고 슬픈 도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은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놀랍게도 하갈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이집트인이었고 이제는 주인의 후처가 되었고 계속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하갈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하갈의 지금 신분이 후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신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갈이 과거 자신이 살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대처했다면 살아의 학대가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죠 우리 삶의 많은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했던 말들을 녹음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실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고 말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천사가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주인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나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 자신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교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참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한 여인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의 어미로 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갈의 마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서러웠던 인생의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이고 종이었고 보잘것 없는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자기 스스로 문제의 해결을 찾고 힘을 얻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서로 서로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많이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야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미라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바꿔주시는 장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도 보잘것 없는 종의 신분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하갈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용기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갈도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때가 온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시오 마르코바는 어린 시절 너무나 작고 다리가 약해서 의사로부터 다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춤을 추라는 강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녀는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글랜 커닝헴은 7살 때 심한 화상을 입고 한쪽 다리가 6cm 이상 짧아진 다음에 13살이 되어서야 다리를 곧게 펼 수 있었습니다 그 약점,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열심히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훌륭한 육상선수가 됩니다 1934년 커닝헴은 남자 육상 1500m에서 세계 신기록 4분 6초 7을 세우게 됩니다 위대한 작가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부터 못생긴 외모 때문에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약점, 열등감 때문에 안데르센은 성냥파리 소녀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감동적인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심지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약점,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하갈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처럼 설리번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이들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닉 브이치치는 팔과 손 그리고 다리와 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결혼하였고 아내와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말을 하고 팔과 손이 있고 다리와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강점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아픔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새로남 심터를 찾아온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 대학을 입학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어깨 위에 찰랑거리는 머릿결이 유난히 보았습니다 웃을 때면 가지런한 하얀 치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외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고 수척한 모습으로 피곤해하였습니다 친척 오빠에게 어려서 성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유치원 다닐 나일 때부터 그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생각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자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잊기 위하여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친척 오빠가 죽어버리기를 바랬고 분노했습니다 2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불명증과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낮 없이 마음이 괴로워서 자신도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면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여대상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해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라고 거기까지 말하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해집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 생각을 계속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굳은 결심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불렀어요 정말 그 생각이 끊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갈처럼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께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